베오그라드 공세 불가리아 제2군이 합류된 소련의 제3우크라이나 전선군이 공세를 개시하여 제2우크라이나 전선군이 북방에서 공격하고 유고슬라비아 파르티잔 제1군이 서방에서 그리고 불가리아 제1군 제3군 제4군이 남측에서 공격에 가담하였다. 이에 대항한 추축국 군사는 독일 국방군과 세르비아 괴뢰정부군의 혼성군집단인 군집단2와 독일군으로 편성된 군집단f였다. 베오그라드 공세의 2차 목적은 그리스와 알바니아 방면에 독일 집단군2를 격퇴하고 베오그라드와 헝가리를 가로질러 테살로니키까지 이어지는 철로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1944년 여름 독일은 유고슬라비아 산악지대 전역에 대한 통제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본국과의 통신선마저 보호할 수 없었다. 그들은 모든 전선에서 공세가 시작되리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였고 9월에는 베오그라드와 세르비아 전체가 조만간 그들로부터 해방될 것이 분명해졌다. 여름 몇 달 동안 그동안 볼 수 없던 최상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무장시키고 훈련시키는 수보다 많은 신병들이 몰려들어 적군의 수를 상해하였다. 저항군은 하나씩 다가가 목표물을 획득하였다. 베질 데이비드슨 1944년 9월 독일의 두 집단군이 발칸반도에 파견되었다. 남쪽을 관할하는 집단군 E와 북쪽을 관할하는 집단군 F였다. 이는 8월에 불가리아군과 루마니아군이 교대로 공세를 펼친 이하시 키시노우 공세에서 패퇴한 독일군을 재편한 조치로서 소련의 붉은 군대가 발칸반도로 진격하자 독일군은 집단군 E를 헝가리로 후퇴시키고 기존의 집단군 F는 재편하여 집단군 세비아를 신설하였다. 9월 9일 불가리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파시즘을 지지하던 왕정이 붕괴되고 오테체스트벤 프론트를 이끌던 키몬 게오르지 F가 새 정부의 수반이 되었다. 새 정부는 권력을 획득한 직후 독일과 전쟁을 선포하였다. 새 정부는 친소련을 표방하였고 45만 5천명 4개의 군단으로 이루어진 기동성이 뛰어난 강력한 불가리아군을 보유하였다. 1944년 10월 초 불가리아는 34만 명으로 추정되는 군대를 불가리아와 유고슬라비아 국경지역에 집결시켰다. 한편 9월 말 소련의 표도르 톨부인 원수가 이끄는 제3 우크라이나 전선군 역시 불가리아와 유고슬라비아의 접경지역에 당도하였다. 소련의 야정군 가운데 하나였던 제57군은 비딘에 집결하였고 그 사이 불가리아 제2군은 제3 우크라이나 전선군의 작전 참모 키릴 스탄체프의 지휘에 따라 니시에 집결하였는데 이곳은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그리스로 뻗어있는 철로들의 교차점이었다. 이 때문에 유고슬라비아 파르티잔은 제13여단과 제14여단을 니시로 보내 소련의 제57군을 지원하였다. 소련의 제2 우크라이나 전선군 제46군은 루마니아 영토인 테레고바 강류역에 주둔하여 베오그라드의 북쪽에 있는 브르샤츠와 헝가리 사이의 철도를 차단하였다. 베오그라드 공세가 시작되기 이전에 소련과 유고슬라비아 파르티잔 사이에는 이미 협력체계가 마련되었는데 유고슬라비아 파르티잔을 이끌던 요시프 브로즈 티토 원수는 9월 21일 친소련 정부가 들어선 루마니아에 도착한 뒤 모스크바로 가스탈린을 만났다. 이 회동에서 티토와 스탈린은 불가리아 군대가 유고슬라비아 영내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베오그라드 공세 당시 연합군 측의 진격로 적색 소련군 청색 파르티잔 녹색 불가리아군 공세 개시 전인 9월 15일부터 21일 사이 제3 우크라이나 전선군 소속의 소련 공군 제17 비행단은 그리스에서 유고슬라비아 남부로 독일군이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니시 스코페 크루셰보 등지에 있는 철로를 공습하여 파괴하였다. 공세는 불가리아 제2군이 유고슬라비아 남부에서 전선의 측면을 공격하며 시작되었다. 불가리아 제2군은 레스코바츠 니시 지역으로 공격해 들어갔고 곧바로 독일의 제7무장 진위대 의용 산악사단 프린츠 유진 과 교전을 벌었다. 이틀 뒤 유고슬라비아 파르티잔은 체트니치와 세르비아 전선 박미군의 혼성 부대를 격퇴하고 블라소틴쉐 를 탈환하였다. 불가리아군은 10월 8일 화기여단을 앞세워 독일군의 거점인 벨라 팔랑카를 공격하였고 이틀 뒤 블라소틴쉐에 도달하였다. 불가리아 정찰대대가 모라바와 니시 사이를 횡단하는 사이에 파르티잔 제47군과 불가리아 제15여단으로 구성된 혼성 부대는 10월 12일 레스코바츠에서 독일군을 몰아냈다. 이로써 공격 목표인 프린츠 유진의 격퇴를 달성하진 못하였으나 불가리아군은 코소보 해방 작전을 시작하였고 그리스에 남아있던 독일 집단군 이는 수송로가 완전히 차단되어 고립되었다. 10월 17일 불가리아 선발대가 구르슘리아 에 도착하였다. 11월 5일 화기여단은 프레폴락 회랑 에서 많은 희생을 낸 끝에 포두예보를 탈환하였다. 그러나 11월 21일까지도 프리스티냐는 독일군 수중에 남아있었다. 소련 제57군은 9월 28일 비딘 지역에서 공세를 시작하여 베오그라드로 향하였다. 제57군 소속 제64 소총대는 비딘 남부에서 모라바강을 건너 파라친으로 향했고 제68 소총대는 비딘을 통과하여 물라데노바츠로 향했으며 제75 소총대가 전선의 북면을 맡아 투르세베린에서 포자레바츠로 향하였다. 소련 제57군은 작전 수행 중에 단유부 소함대의 지원을 받아 단유부강을 이용해 물자와 병력을 수송할 수 있었다. 한편 이동안 유고슬라비아 파르티잔 제14군은 페트로바츠 남부에 도착하여 소련 제17 비행단의 지원을 받으며 세르비아 동부 산악지역에서 전선을 방위하던 적군을 격퇴하였다. 10월 8일 유고슬라비아 파르티잔은 몰라바강 유역의 벨리카플라나와 팔랑카 두 지역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10월 12일 소련의 제4기계화방위대가 불가리아에서 유고슬라비아의 동남측 국경을 넘어 베오그라드로 진격하는 사이 유고슬라비아 파르티잔의 제1 프로레타리아 사단과 제2 슬라보니아 사단은 사바강을 넘어 베오르라드 서쪽에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전선의 북면에서는 소련의 제2 우크라이나 전선군의 제46군이 독일군의 방어선을 뚫고 베오그라드 북쪽을 공격하였다. 제46군은 제5 비행단의 지원을 받아 티서강을 건너 베오그라드로 가는 철로를 파괴하여 독일군의 보급선을 차단하였다. 제46군의 제10 소총방위대는 티미셰강을 도하하여 티서강이 판체보 북방지역에서 베오그라드와 노비사드를 연결하는 철로를 획득하였다. 이어서 소련의 제31 소총방위대가 페트로브그라드를 탈환하였고 제37 소총 때는 티서강을 도하한 후 노비사드에서 수보티차로 연결되는 철로를 확보하여 이후 이어질 부다페스트 공세를 준비하였다. 10월 14일 소련의 제4기계화방리군과 유고슬라비아 파르티잔의 제12군이 베오그라드 시가로 진입하였다. 베오그라드 시가에는 수천명이 독일군이 남아 저항하였으며 시가전은 몇일동안 계속되었다. 10월 20일 소련군과 유고슬라비아 파르티잔은 베오그라드를 완전히 탈환하였다. 그사이 유고슬라비아 파르티잔의 제13군과 불가리아 제2군은 동남방의 니시와 레스코바츠에서 독일 집단군 이와 교전하여 독일군을 몬테네그로와 보스니아의 산악지역으로 몰아넣었다. 이로 인해 헝가리에 있던 독일군은 유고슬라비아 전역 전투에 가담할 수 없었다. 베오그라드 공세에 참전한 군사는 다음과 같다. 베오그라드 공세에 참여한 약 7만여명에게 수여된 베오그라드 해방훈장 65주년 행사에 참여한 보리스 타디치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베오그라드 공세에서 승리한 제3 우크라이나 전선군은 이후 헝가리로 이동하여 제2 우크라이나 전선군과 함께 독일을 상대로 한 전쟁을 계속하면서 반월적으로 유고슬라비아 파르티잔에게 무기와 장비를 지원하였다. 1945년 6월 19일 소비에트 최고회의 주석단은 베오그라드 해방훈장을 발행하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